기출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이제 파일 불러와 주시고 첫번째 문제 1번에 db 구축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납품 관리를 위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한다 다음에 지시사항에 따라 테이블을 완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번째 납품 현황 테이블을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기본키는 납품일자와 그 다음 납품업체 코드와 제품코드 3개의 필드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 기본키로 설정하겠습니다 라고 테이블 디자인에 가셔서 기본키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납품일자 필드에는 값이 반드시 입력되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납품일자 필드를 선택하시고요 아래쪽에 오셔서 필수 속성의 예를 선택하시면 되는데 얘가 되어 있네요 그러면 확인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수량 필드에 수량 필드를 선택하시고요 1부터 1000 사이의 값만 입력되도록 설정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선 검사 규칙에다가 1부터 1000 사이의 값만 입력될 수 있도록 btn 연산자를 이용하셔서 betwen 1부터 100까지 라고 조건을 입력하시고요 1부터 1000 사이의 값만 입력되도록 확인 버튼 유선 검사 테스트에 오셔서 1부터 1000 사이의 값만 입력하세요 라고 표시될 수 있도록 1부터 1000 사이의 값만 입력하세요 라고 작성을 합니다 1부터 1000 사이의 값만 입력하세요 라고 작성하시고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3번에 수량 필드까지 작성하셨다면 현재 작업하는 납품 현황 테이블에 대해서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시고요 저장하시겠습니까 라고 나오면 예 라고 클릭합니다 유효성 검사 규칙을 설정하셨기 때문에 테스트 하시겠습니까 예 한번 클릭합니다 다음은 납품 업체 테이블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사업자 번호 필드를 선택하시고요 사업자 번호 필드를 입력할 때 숫자 3자리 2자리 5자리 형태로 필수 입력되도록 입력 마스크를 설정하시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사업자 번호를 선택하시고 입력 마스크를 클릭하신 다음 반드시 필수 조건입니다 숫자를 3자리 0 0 0 빼기 2자리 0 0 빼기 다시 5자리 1 2 3 4 5 입력하시고요 문제에서 입력 마스크 기호는 밑줄을 사용하고 숫자 사이에 지금 하이픈 빼기도 함께 저장되도록 설정하시요 세미콜론 입력하시고 빼기 저장하겠다 0 입력하실 때 언더바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밑줄을 입력하시고요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홈페이지 주소 필드를 선택하시고요 데이터 형식을 입력된 인터넷 URL 주소를 클릭하면 자동으로 연결되도록 설정하시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URL 주소가 입력될 수 있도록 하이퍼링크 라고 데이터 형식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시고요 변경한 내용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추가 납품 테이블의 데이터를 추가 납품 테이블을 더블 클릭하시면 납품 번호부터 해서 비고까지 총 20개의 레코드가 있습니다 추가 납품 테이블의 데이터를 납품 현황 테이블에다가 추가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추가할 때 추가 납품 테이블의 납품 일자가 2025년 1월 1일보다 같거나 큰 레코드만 추가하시요 라고 조건을 주실 겁니다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우리는 납품 현황 테이블에 추가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면 오른쪽 닫기 다시 추가 납품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겠습니다 커리를 작성하실 거고요 만들기 가셔서 커리 디자인 클릭하신 다음 우리는 추가할 겁니다 추가 어느 테이블에다가 납품 현황 테이블에다가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가져오실 데이터는 추가 납품 테이블에 납품 번호부터 더블 클릭하시면 해당된 필드가 있으면 바로 표시가 됩니다 수량 할인율 비고 비고는 없네요 그럼 비고는 빼고 비고는 추가해서 빼주시면 되겠고요 납품 현황 테이블에 납품 번호도 빼라고 되어 있네요 납품 번호는 일련번호로 추가가 되는 것 같아요 납품 번호도 빼시고 비고 필드도 빼시고 그래서 납품 일자부터 추가를 하실 건데 납품 일자에 조건을 작성하고자 합니다 조건은 2025년 1월 1일이라고 조건을 크거나 같다 라고 입력하는데요 날짜에 대해서는 앞에와 뒤에 샵샵을 입력합니다 그 사이에다가 2025년 1월 1일이라고 조건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현재 작성하신 내용은 저장하겠습니다 라고 저장 클릭하셔서 커리의 이름을 커리의 이름을 2025년도 납품 추가 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2025년도 납품 추가 라고 입력하시고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추가하고 나서 실행을 하시면 되는데요 커리 디자인에 가셔서 실행 클릭하시면 10개 행을 추가합니다 라는 메시지가 표시가 되고요 예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시고요 다음은 세 번째 관계 설정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데이터베이스 도구를 클릭하시고 관계를 클릭합니다 가져오실 테이블은 납품 현황 테이블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 납품 업체 테이블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제품 목록 테이블을 추가해 주시고요 첫 번째 납품 현황 테이블의 납품 업체 코드는 납품 업체 테이블의 납품 업체 코드 필드를 참조합니다 납품 업체의 납품 업체 코드를 선택하셔서 납품 현황 테이블로 드래그합니다 두 테이블 간에는 항상 참조 무결성을 유지하겠습니다 그 다음 필드의 값들도 변경되도록 설정하겠습니다 라고 관련 필드 업데이트 체크하시고요 만들기 클릭하시고요 납품 현황을 가운데다가 배치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시 납품 현황 테이블의 제품 코드는 제품 코드는 제품 목록 테이블의 제품 코드 필드를 참조합니다 제품 목록의 제품 코드를 납품 현황에 드래그하시고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와 관련 필드 업데이트를 모두 선택 두 개를 체크하시고요 만들기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관계 설정을 다 하셨다면 닫기 버튼 누르시고요 변경하신 내용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문제 2번에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현재 제품별 납품 현황 조회를 위한 제품 조회 폼을 다음에 화면과 질상에 따라 완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품 조회 폼을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화면과 같이 폼에 최소화 단추만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소화 단추만 표시할 수 있도록 가로와 세로의 폼 선택기를 더블 클릭하시고요 형식에 오셔서 최소화 단추만 표시하겠다 최소화 최대화 단추에 최소화 단추만이라고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폼 머리끌 컨트롤에 대해서 폼 머리끌을 선택하시고요 탭 순서가 문제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바꾸실 건데요 우리 양식 디자인에 가시면 탭 순서라고 있습니다 탭 순서를 클릭하시고요 폼 머리끌에 첫 번째는 TXT 조회 코드를 배치하시고 먼저 첫 번째 선택 그 다음에 CMD 조회를 두 번째 탭키 누를 때마다 이동할 순서죠 CMD 인쇄를 세 번째라고 선택하시고요 TXT 제품 코드를 네 번째 그 다음 제품명을 다섯 번째 제조사를 그 다음 드래그 하시고요 온가와 주문 방법 순으로 배치하신 다음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폼의 본문 안에다가 납품 현황 폼을 하이 폼으로 작성하고 다음 상황을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하이 폼을 추가하실 건데요 하이 폼은 우리 안쪽에 가셔서 하이 폼 하이 보고서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본문에 오셔서 하이 폼을 드래그합니다 기존 폼을 사용해서 하이 폼을 추가하실 거고요 납품 현황을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문제에서 제품 코드로 직접 지정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직접 지정을 선택하시고요 제품 코드로 지정하겠습니다 라고 제품 코드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 다음을 누르시고요 납품 현황 상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납품 현황 상세라고 이름을 입력하시고요 납품 현황 상세 그리고 나서 마침 버튼 누르신 다음에요 현재 제시된 내용을 보시면 납품 현황 상세에 레이블은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선택하고 딜리트 눌러서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작업한 제품 조회 폼에 대한 문제를 작성하셨고요 폼 보기에 가셔서 현재 작성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시고요 변경한 내용은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제품 조회 폼에서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클릭하신 다음에 폼 바닥글에 위 화면과 같이 닫기 버튼을 작성하고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구현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닫기 버튼 명령 단추 하나를 만드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명령 단추 하나를 만들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요 양식 디자인에 가셔서 저희는 단추를 선택하시고 그 아래쪽에 폼 바닥글에 만들 위치에다가 드래그 합니다 마법사가 명령 단추 단추 마법사가 실행이 된다면 저희는 취소 누르고 일단 닫으시고요 그리고 나서 현재 속성 시트에 오셔서 이름을 cmd 닫기라고 입력합니다 첫 번째 c는 대문자로 입력하시고요 cmd 닫기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텍스트는 닫기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캡션에다가 닫기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화면과 같이 메시지 박스를 표시한 후에 얘를 클릭하면 현재 폼이 닫히도록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이벤트에 가셔서 클릭했을 때 이벤트 프로세저를 실행하겠습니다 점점점 작성기를 클릭합니다 먼저 메시지 상자를 띄울 거예요 메시지 박스 띄우셔서 우리가 얘를 선택을 했을 때 얘를 선택해야만 폼을 닫히도록 할 거라서 얘를 선택한 값을 기억할 변수 하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변수 선언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tima라는 변수가 쓰겠습니다 a는요 메시지 박스에서요 현재 폼을 닫을까요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신표 표시하실 문구는 현재 폼을 닫을까요 그 다음에 예 아니요 하고요 그 다음에 물음표처럼 되어 있는 부분을 작성하도록 하겠는데요 vb question 이라고 입력합니다 더하기 현재 예 아니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vb yes no 라고 입력하시고 신표 그 다음 폼의 타이틀에 작업 종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작업 종료 라고 입력하시고 메시지 박스에 대한 가로를 닫습니다 메시지 박스에서 예나 노나 어떤 값을 선택을 하면 그 값을 a라는 변수가 기억을 하고요 if 만약에요 조금 전에 메시지 박스에서 a라는 변수에 기억된 값이 vb yes 입니까 예를 눌렀다면 then 저희는 명령을 실행하겠습니다 라고 두 코맨드 입력하시고요 클로즈 닫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신 다음 if 구문이니까 and if로 구문을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하나 더 작성을 할게요 제품 조회폼에 txt 언바운드 되어 있는 txt 주문방법을 선택하시고요 주문방법 컨트롤에는 원가 필드가 1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는 본사 주문을 그 외에는 개별 주문이라고 iif 함수를 이용해서 컨트롤 원본에다가 입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컨트롤 원본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등호 입력하시고 함수 이름이 iif 우리는 원가의 값이요 크거나 같습니까 그렇다면 본사 주문이라고 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개별 주문이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if 문을 작성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그 다음 일단 저장 한번 하시고요 우리 보기에 가셔서 폼 보기 하신 다음에 주문 방법 조금 전에 작성하신 내용 표시가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 닫기 버튼 누르시면 요 현재 폼을 닫을까요 라고 했을 때 예 하면 폼이 닫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2번에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 문제를 같이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문제 3번 조회 및 출력 기능 구현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보고서를 작성하시는 내용입니다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납품 현황 상세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제품 코드 바닥글에 모든 컨트롤의 글꼴 두께를 굵기로 설정하시오 제품 코드의 바닥글 제품 코드의 바닥글 모든 컨트롤이니까 레이블과 텍스 상자 모두를 얘기하는 거고요 선택하시고 형식에 오셔서 글꼴 두께를 현재 보통인데요 굵게 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제품 코드 바닥글에 화면과 같이 실선을 표시하도록 컨트롤을 생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선을 하나 그릴 건데요 컨트롤에 가셔서 선을 선택하시고요 아래쪽 제품 코드 바닥글에다가 드래그 하셔서 선 하나를 그립니다 시프트를 누르시면 반듯하게 그릴 수 있으실 거고요 선의 이름을 라인 바닥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드에 가셔서 라인 영문 있는 다음에 숫자 39 대신에 바닥글이라고 수정하겠습니다 이름을 라인 바닥글이라고 입력하시고요 확인 버튼 직접 입력하시면 돼요 다음은 본문에 txt 구매가 라고 있는데요 현재 언바운드 되어 있는 누적 수량이네요 네 그럼 바로 앞에 txt 구매가를 선택하시고 컨트롤에 계산 값이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탭에 컨트롤 원본을 클릭하시고 저희는 계산하겠습니다 등호 입력하신 다음 단가 가로 열고 만원 입력하시고요 곱하기 만원을 1 1 2 3 4 0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확인 버튼 다음은 본문에 txt 누적 수량을 선택하시고요 txt 누적 수량에 대해서는 해당 그룹 내에서 수량 필드에 누계 값을 표시될 수 있도록 설정하시오 데이터에 수량을 연결을 할 건데요 누적 값을 표시하시려면 우리는 누적 합계에서 그룹을 선택하시면 누적 값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제품 코드 바닥글에 제품 코드의 바닥글에 언바운드 되어 있는 txt 평균 단가를 선택하시고요 평균 단가는 데이터 탭에 컨트롤 원본에 오셔서 단가 만원 필드에 평균 값을 구하고 거기에 만원을 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균 값을 구하겠습니다 avg라고 입력하시고요 단가 그 다음에 만원 입력하시고 필드명 평균에 대한 함수 가로 닫으시고요 곱하기 만이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문항에 보고서를 완성하는 문제 같이 작성해 보셨는데요 현재 작성한 내용 저장을 먼저 하시고요 보기에 가셔서 인쇄 미리 보기 클릭하셨고요 작성한 내용 확인해 보시면 되겠는데요 일단 제가 네 지금은 이제 일단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안쪽에 납품 단가와 구매 횟수 선이 들어가 있는가 그 다음에 아래쪽에 오셔서 값들을 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쇄 미리 보기 닫기 눌러 주시고 그리고 나서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겠습니다 다음은 제품 조회 폼을 CMD 조회명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조회 기능을 수행하도록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품 조회 폼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클릭하시고 그 다음 조회를 클릭할 건데요 조회를 클릭하면 왼쪽에 TXT 조회 코드에서 입력된 제품 코드에 해당한 레코드만을 대상으로 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품 목록에 가시면 제품 코드가 있을 것 같고요 제품 코드는 PD001 PD002 이렇게 문자로 입력되어 있습니다 제품 코드에 대해서 형식을 좀 확인해 봤고요 여기에 제품 코드를 입력하고 조회를 클릭하면 저희는 이벤트 프로시저를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벤트에 오셔서 클릭했을 때 이벤트 프로시저를 선택합니다 점점점 작성기 누르셔서요 첫 번째 현재 작성할 내용은 필터와 필터 원 속성을 이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폼에서 미 라고 입력하시고요 필터 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신 다음 제품 코드가 제품 폴드 필드가 같습니까 TXT 조회 코드에 입력된 값과 같습니까 라고 작성하시면 되는데 TXT 조회 코드에 입력된 제품 코드는 문자였습니다 작은 따옴표 처리하실 거고요 택상자 입력된 값은 큰 따옴표 안에서 분리 작업이 필요해서 M% 연산자 이용해서 현재 입력 받은 값을 따로 분리 작업 해 주시고 M% 앞에 작은 따옴표는 큰 따옴표로 닫아 주시고요 그 다음 마찬가지로 뒤쪽에 M% 뒤에 작은 따옴표는 큰 따옴표 열어서 작성합니다 다음은 현재 폼에서 조금 전에 작성한 필터의 조회를 실행하겠습니다 라고 필터 원의 속성을 추류 값으로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른쪽 닫기 우리 보기에 가셔서 폼 보기 제품 코드를 아까 갔을 때 제품 목록에 PD001 PD002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PD001 이라고 입력하고 조회를 클릭하면 판율이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제품 코드 또 PD002 E라고 입력을 해 볼까요 E라고 입력하고 조회하면 안전유리에서 조회할 나쁜 코드를 입력하고 조회를 클릭하면 해당된 레코드를 조회할 수 있는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해 보셨습니다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 주시고요 변경한 내용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3번에 조회 및 출력 기능 구현을 같이 살펴 보셨습니다 문제 4번 커리를 작성하시기 전에요 아까 보고서에서 납품 현황 상세 더블 클릭 한번 하시면 이렇게 인쇄 미리 보기를 하실 수 있는데 조회 코드가 이렇게 네임이라고 오류가 떠서 왜일까 잠깐 살펴봤는데요 인쇄 미리 보기 닫기 버튼 누르시고 제품 조회에 가셔서 저희가 더블 클릭하신 다음 아까 조회 이벤트 프로시저 작성하셨잖아요 예를 들어서 PD 001에 대해서 조회를 합니다 조회를 클릭하시면 PD 001에 판율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인쇄를 클릭하시면 우리는 제품별 납품 현황 보고서가 표시가 되고요 현재 조회하셨던 조회 코드 PD 001에 해당한 제품 코드 판율이 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품 코드 제품 조회 코드 그 다음에 제품 코드 라고 이렇게 조회하실 수가 있습니다 인쇄 미리 보기 닫기 눌러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보고서를 혹시 하나 뭐 빠뜨린 게 있나 라고 잠깐 살펴봤는데 현재 제품 조회 코드는 데이터에 가셨을 때요 제품 조회 폼에 TXT 조회 코드에 있는 값이라고 컨트롤 원본에 연결된 걸 확인할 수가 있네요 그래서 납품 현황 상세에 보고서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음 문제 4번에 처리 기능 구현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리를 작성하실 거고요 만들기 가셔서 커리 디자인을 클릭합니다 다음은 음 가져오실 테이블은 제품 목록과 그다음 납품 현황 어 테이블을 가져옵니다 제시된 내용을 보시고 배치하실 필드는 제품명을 가져오실 거고요 제조사를 가져오실 거고요 납품 수량을 가져올 겁니다 납품 수량은 음 수량을 가지고 수량을 가지고 합계를 구해서 요약에 가셔서 어 합계를 구해서 표시하실 필드명을 우리는 어 납품 수량 합계라고 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납품 수량 합계라고 수정하시고 그래서 제품목록 납품 현황 테이블을 이용해서 수량의 합계 상위 5개만 표시하고자 합니다 일단 정렬을 내림차순 하셔야만 위에서부터 5개를 추릴 수 있고요 내림차순 하신 다음 커리 디자인에 오셔서 반안에서요 오라고 입력해 주시면 오라고 입력해 주시면 상위 5개만 표시할 수 있는데요 어 커리 디자인에 가셔서 보기에 데이터 시트 보기 클릭하시면 제품명 제조사 납품 현황 납품 수량 합계라고 해서 5개의 데이터가 레코드가 추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작업하신 내용 저장을 하구요 수량 상위라고 입력하시고 그리고 확인 버튼 보기에 가셔서 디자인 보기 클릭하셔서요 상위 5개를 커리 디자인에 반안에서 숫자 5를 넣으셔도 되구요 또는 속성 시트를 클릭하셔서요 상위 값 숫자 5라고 입력하셔도 동일한 결과를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닫기 현재 작성한 커리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커리를 작성하기 위해서 어 만들기 가셔서 커리 디자인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제품 목록 테이블을 어 더블 클릭하시구요 제품 목록 테이블을 이용하여 담가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커리를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 한번도 납품이 이루어지지 않는 제품 코드와 제품명과 제조사와 원가를 조회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품 코드 제품명 제조사 원가 라고 더블 클릭하시구요 어 납품 현황 테이블과 납인 연산자를 이용하여 SQL 명령으로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어 제품 코드를 가지고 납품 현황에 가서 더블 클릭해 보시면요 납품 현황에 가셨을 때 납품 번호 그 다음에 어 납품 일자 그 다음에 납품 업체 제품 코드 라고 있습니다 기준을 우리는 현재 테이블 어 어 제품 목록 테이블과 현황 테이블에 가서 제품 코드를 찾았는데 어 없는 데이터만 음 표시하고자 합니다 라고 작성하시구요 한 번도 납품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라는 조건을 작성해 주셨구요 그리고 나서 결과를 살짝 보시구요 제품 코드와 제조 제품명과 제조사와 원가 만원 표시가 되어 있었던 데이터 확인해 보시고 밖의 표시가 되셨다면 현재 작성한 커리는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미구매 제품 현황 이라고 저장하겠습니다 미구매 제품 현황 이라고 커리 이름을 입력하시고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오른쪽 닫기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세번째 커리를 작성할 건데요 만들기 가셔서 커리 디자인 세번째 커리는 업데이트 커리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커리 디자인에 가셔서 업데이트를 클릭하시고 그 다음 납품 현황 상세 커리를 추가합니다 커리에 가셔서 납품 현황 상세를 더블클릭 어 현황 커리에 단가 만원 필드를 업데이트를 하겠습니다 라고요 단가 만원을 더블클릭하시고 업데이트 하실 내용을 작성을 합니다 원가 곱하기 1 빼기 할인율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가 곱하기 가로 열고 1 빼기 할인율 이라고 입력하시고 기존의 단가 만원을 어 계산 즉 원가 곱하기 1 빼기 할인율로 계산해서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라고 작성을 해 주시면 되고요 현재 작성하신 커리에 대해서는 어 납품 단가 계산 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장 버튼 누르시고 그리고 납품 단가 계산 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그리고 나서 실행하시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커리 디자인에 실행을 클릭하시면 97행을 새로 고칩니다 라는 메시지가 표시가 되고요 예 한번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 주시고요 다음은 네 번째 커리를 작성할 건데요 만들기 가셔서 커리 디자인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납품 현황 상세 커리를 이용해서 커리에 가셔서 납품 현황 상세를 더블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문제 제시된 내용을 참조하셔서 필드를 가져오실 건데요 납품 업체 코드 업체명 가져오실 거고 그 다음 납품 업체 코드별 단가 만원 곱하기 수량 합계가 표시되도록 납품 금액은 어 계산을 통해서 작성을 할 겁니다 계산을 해서 표시할 어 필드명은 납품 금액 가로 열고 어 만원이라고 표시하실 거고요 이 값은 이 값은 어 썸 함수를 통해서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썸이라고 입력하시고 단가 만원을 필드를 곱하기 수량 필드랑 곱해서 어 곱한 값의 합계를 구해서 표시하겠습니다 요약에 가서 우리는 함수식 식을 이용해서 작성했기 때문에 식이라고 수정해 주시고요 납품 금액 만원까지 작성하셨고요 원하는 연도를 매개변수 값으로 입력 받아서 납품일자 필드에 연도와 일치하는 에코드만을 대상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건을 작성할 건데요 날짜에 대한 데이터는 납품일자에서 가져오실 거고 화면에는 표시하지 않으실 거고요 체크를 해제하시고 납품일자에 연도를 추출하겠습니다 라고 이열함수를 이용하셔서 연도를 추출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매개변수를 통해서 연도를 입력받을 수 있도록 작성하고자 합니다 조회할 조건에다가 조회할 납품 연도를 입력하세요 라고 작성하시고요 매개변수에 표시하실 텍스트 입력하셨고 그리고 나서 일단 저장 한번 할게요 현재 작업한 커리를 업체별 납품 금액 조회라고 입력합니다 업체별 납품 금액 조회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실행을 클릭하신 다음에 우리는 이열함수를 통해서 납품일자의 연도를 구해놨고요 우리 매개변수를 통해서 값을 입력받으면 2024 라고 입력받으면 납품일자의 연도에 2024에 해당한 데이터만 찾아서 납품 업체 코드와 업체 명가 그 다음에 납품 금액 아까 계산하셨던 내용이 계산되서 표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작성하신 내용 맞게 되셨다면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크로스텝 커리를 작성할 건데 현재 작성하실 커리는 3개의 테이블을 이용해서 작성을 합니다 그럼 만들기에서 커리 디자인을 이용하셔야 될 것 같고요 납품 업체를 더블클릭 납품 현황을 더블클릭 제품 목록을 더블클릭합니다 그 다음 첫 번째 업체별 업체명을 더블클릭 하시고요 크로스텝에 가셔서 핵머리끌로 표시하겠습니다 다시 제품명을 선택하시고요 제품명을 제품 목록에서 선택하시고 열머리끌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요 핵과 열에 교체하는 부분에는 수량을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수량을 선택하시고 값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요 할인율이 0.3 이상 이란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할인율을 선택하되 저희는 조건으로 조건으로 아래에다가 0.3 이상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크거나 같다 0.3 이라고 입력하시고 납품일자가 3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납품일자 화면에는 표시하지 않을 거니까요 납품일자를 추가하신 다음 우리는 조건으로 작성하시는데 3월 달 이라는 조건을 주실 겁니다 월에 대한 데이터를 구하셔서 3월로 비교할 수 있도록 먼스 함수를 통해서 납품일자에 월을 추출해서 그 데이터가 3입니까? 라고 조건을 주실 겁니다 30% 이상 할인과 3월 납품 제품에 대해서 크로스텝 커리를 작성하셨는데요 보기에 가셔서 어 지금 요약행에 그룹별 좀 우리 수량에 대해서 아까 어 수량에 대해서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겼던 것 같구요 다시 한번 보기 한번 갈게요 이제 업체명 그 다음에 어 제품명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구요 문제 제시된 내용과 실습한 내용을 좀 비교해 보시구요 30% 그 할인과 3월 납품 제품에 대해서 어 작성이 되어 있는지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만 어 조회가 되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저장을 클릭하셔서 현재 작성하신 쿼리는 30% 이상 할인 3월 납품 제품이라고 입력하시고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5문항의 처리기능 구현 문제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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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